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스닥 오르고 있습니다 tq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며칠 이제 영상을 못 올려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강연 같은게 계획되어 있는게 취소가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막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소화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제가 조심하시자 시장은 어차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런데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여러분 1년 이후에 주가지수를 예측하고 싶으세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저라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기간 예측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년 이후 2년 이후 이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못 맞추니까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7월 16일이면 한 일주 조금 8 9일 이렇게 전이죠 2주라고 치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선거 놓으신게 보일 겁니다 27.04 여기 27.04죠 그 다음에 25.76 여기죠 그 다음에 안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28 자 여기입니다 28.46 자 이 선을요 일부러 제가 안 지우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귀찮아서라기보단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박스권 상단의 세 번째 돌파가 시작됐다 그만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냐 자 이때 막 하락할 때 걱정했잖아요 근데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심스럽게 모으셔 사모으셔라 조심스럽게입니다 막사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여기 같으시죠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인데 그 이후에 흐름을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자 27.04를 깨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서 242평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왔죠 올라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31.53에서 여기 제가 위에 선 거는데 닿았습니다 닿아서 저 S시그널 제가 사용하고 있는 S시그널의 이 빨간색 선에 여기 닿았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단에 이 파란색 선 닿고 반등하고 이게 제가 사용한 S시그널이 기본이잖아요 여기도 상단선 닿고 내려가고 다시 상단선 닿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보여요 그리고 구간도 제가 이 선 그어놓은 것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빠집니까 27.04까지 빠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은 다 정해져 있어요 벌써 제가 그때 그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어디입니까 29.29를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대략 33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33까지 이렇게죠 물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그건 걱정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왜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이 조종은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굳이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FOMC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10년 2년 만기 국채의 차이에요 원래 10년짜리가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그리고 장기채니까 얘는 낮아야 되는데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부터 볼게요 89년도 88년도 이때쯤에 한번 역전이 일어났고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침체를 한번 겪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전 이거 왜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기 금리를 단기물을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장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물 아우 모르겠어 그냥 단기에다 넣어 놓을래 그래서 2년 만기 국채 단기물이 쫙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예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전자산에 돈이 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실업률 지표예요 지금 중요한 건 실업률 지표여서 자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때까지는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침체를 겪으면서 다시 실업률이 올라간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때 주가가 어땠을까요 큰 폭락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폭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금리차가 회복이 된 이후에 이렇게 다시 떨어질 때 보통 올라갈 때는 침체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죠 떨어졌다가 이렇게 금리차가 줄어드는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실업률도 떨어지고 이거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경기는 살아나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게 과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닷컴버블 볼게요 닷컴버블도 여기서 발생했죠 금리차 발생하고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경기 괜찮다는 거예요 이 시기까지는 그 뒤에가 침체가 발생해서 문제지 주가는 정점을 찍습니다 꼭대기까지 가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침체를 겪고 나서 주가는 폭락하고 그리고 금리차가 다시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줄어들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이렇게 발생했죠 똑같은데 자 이 이후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 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네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죠 이때 양적환에 의해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 버블이 발생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실제 침체가 안 일어났으니까 버블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누구나 다 아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발생했죠 장단계 금리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빨간색 박스에서 자 실업률이 근데 최저네요 금방에 보던 근래에 보던 실업률이 5%면은 양호하다 하는데 지금 거의 최저에 가 있어요 최저에 가 있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 이런 시점에선 네 이렇게 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 더 내려갈 수가 없겠죠 더 내려가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시점에는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져 있었나요 자 금융위기 때 볼게요 금융위기 때 이때 주가가 아니죠 고점에 와 있죠 꼬꾸라지지 않았어요 상승하는 구간에 와 있고 고점에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닷컴보 볼 때도 고점 이쪽도 조정 안 받았는데 미리 꺾여버렸습니다 미리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은 좀 특이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여기 코로나 때 부디 여기 저점이 왔었겠죠 역전이 일어났을 건데 이거를 강제로 우리가 살려낸 거잖아요 돈을 풀면서 살려내서 금리를 이때부터는 내렸어야 돼요 네 이때부터 그러면 역전이 원래 여기서 발생하고 1년 반 정도 이후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가면서 그럼 이때쯤 최고치로 가면서 금리가 미리 지금처럼 연준이 올린 것처럼 올렸었으면 피해가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 올렸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안 올렸고 이제 와서 올려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크래쉬가 발생한 것 같아요 대응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미리 공포감에 앤드 너무 이거는 높다 판단해서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생각지도 않게 터지다 보니까 만약에 전쟁 안 터졌으면 연준이 정말 예전 원래 계획대로 연말이나 돼야 이제 금리를 올리기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거는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아 이상 지금은 이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이후를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먼저 선반영 됐으니까 예 이거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상황보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과대낙폭이죠 그런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이제 다시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때는 연준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야 경기 진짜 안 좋다 그리고 도장 꽝꽝꽝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 계속 인상하는 건데 소폭 인상하는 상황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준 의장하고 옐런 재무부 장관하고 쿵짝쿵짝해서 잘 끌고 가면 1, 2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진짜 금리를 내려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침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연준이 왜 내리겠습니까 힘드니까 내리는 거고 그 정도 계산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되면 주가 정말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과 한 번에 하락이 더 있다고 생각할 때 얘는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반등한다고 해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고점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여기서 한 나스닥 포인트로 계산해서 한 13,000까지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무조건 현금만 해놓으십시오 손절을 감안하시더라도 현금을 해놓으셔야 여러분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기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으실 수 있어요 그건 손실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거는 명심을 해주시고요 결국 TQ가 이렇게 1봉 상 오늘 올라섰죠 그리고 61 2평선을 드디어 깨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쁜 시그널 아니고 그리고 60분봉에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면 결국은 이 S시그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좀 보세요 242 2평에서 지지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62 2평까지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부분 올라갑니다 조정 받더라도 올라가는데 1봉 상에서 보면 그동안 출연 안했던 S시그널 다시 나오죠 S밴드죠 S밴드 여기 점선 보이시죠? 이게 33 정도예요 33 그 다음에 여기 빨간선 36 정도입니다 이때 가능한 손절이시든 익절이시든 한 번씩 해놓으세요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이상 뚫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금화를 해놓으셔야 그 이후에 벌어질 문제 연말까지 12월 산타렐리까지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FOMC의 금리가 아니죠 이거는 벌써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고 잡혔다기보다 피크아웃을 예상을 하고 있죠 유가도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5BP 가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냥 예상하고 있는 건데 다음번이 문제죠 다음번에 0.5로 갈지 75로 갈지 50으로 갈지 진짜 100으로 갈지 100까지는 안 가겠죠?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 3개월 이후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3개월 안에 반등한 시점에서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 여기 MTS용으로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됐잖아요 중심선이 이렇게 와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0분 봉에서 볼 때 볼린저 밴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중앙선까지 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죠 가만히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심선 다시 깨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다시 중심선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는 상승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걱정하실 필요 별로 없다 이럴 때는 수익 빨리빨리 내셔서 현금화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중심선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게 한 27 정도 되겠죠 이때 다시 재매수 하셔서 올라갈 때 뭐 수익을 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사지 마시고 29짜리에서 사지 마시고 27을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LOC 매매 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산은 조금 현금화를 했죠 현금화하고 조금 더 자금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금이 5천이지만 제가 RP를 사놨다고 말씀드렸어요 RP 한 4천 정도 사놔서 9천 절반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계속적으로 안 좋은 장이 오든 좋은 장이 오든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 너무 많이 사놨는데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 그럼 뭐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다시 현금 비율을 맞춰서 정말 좋은 기회가 올 때 다시 자부 싶죠 그리고 TQ는 저는 한 50개 정도 지난주에 사놨고요 이렇게 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리는 추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단기 매매를 좀 잘 해보셔라 여러분 TQ도 단기 매매 하시라니까요 단기로 하면 돈 못 번다 아니요 저는 해보니까 단기로 해서 돈 못 벌지 않더라고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뭐예요? 안정성이 높아지잖아요 계속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하실 수만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3주 전에 국내 주식도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알림으로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내 주식이나 TQ나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이 G2 파워가 3주 전부터 계속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렇게 수익 실현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래서 30% 상한가를 갖습니다 제가 TQ로 이렇게 30% 한꺼번에 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자 이걸 개별 종목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TQ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트에서 볼 때 똑같은 겁니다 60분봉을 보시든 1분봉을 보시든 이런 거죠 이럴 때 매수 이럴 때 매도 이런 걸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장기로 계속 모아가시는 거 자체가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부담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계좌는 따로 운영하시고 수익 계좌 꼭 따로 이렇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더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래요 물론 좋아진다면 어차피 있는 거 없어지지만 않으면 문제 되시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는 건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시면 되고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여러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조엘 그린블라트, 데이비드 드레먼, 존 템플턴, 피터 린치까지 대단한 분들 다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Q를 투자하든 국내 주식을 투자하든 저는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있어요 자신만의 방식 이걸 꼭 찾으셔라 남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오시든 아니면 남의 거를 변형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식을 꼭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 대가들의 공통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겁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떤지 아세요? 혹시 내년 내후년 침체가 오잖아요 진짜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무조건 싼 겁니다 그쵸? 폭락을 했으니까 무조건 싸요 이럴 때 사셔야 된다고 이럴 때 지금 조금 샀다가 뭐 이렇게 수익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싸진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그냥 덥석 사시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겠죠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현금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현금이 없이 자꾸 더 싸게 사서 모아만 가시려고 하면 더 좋은 타이밍을 놓치실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절대 지금은 현금 보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반등시에 반드시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매월 적립식 생각하세요 50이든 100이든 월급 또는 급여, 사업소득 이런 것들로 주식을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CMA에 넣어놓든 적금을 넣어놓든 금리 올라갔잖아요 조금 저처럼 RP를 사놓으시든 이렇게 모아놓고 계시다가 더 좋은 시기가 오면 그때 탁 한번 진입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으신 현금은 여러분 포트폴리오상 안전성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은 독서 강의입니다 하루 최소 5시간 글을 읽는데 쓰신대요 그런데 어떤 걸 하라고요?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FOMC 연준 의장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연준 의원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뉴스만 읽을 뿐이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투자자분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제가 강조합니다 너무 똑똑하세요 이런 지식이 여기 보시면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당신이 가진 시간과 돈 그리고 자원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새 분들이 배우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운 게 성장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FOMC에서 내일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그레이트 스텝이든 한다고 할게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성장하고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자산하고는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성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 걱정을 한다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회사는 회사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나는 뭐예요?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거면 주식을 잘 매수하시고 매매하시는 그런 기술을 익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새로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인터넷 두들기고 유튜브 봐서 아는 정보는 이거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나만의 그런 무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시간도 투자했고 돈도 투자했는데 뭔가 성장을 하고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혹시 이거 반등에 계속 갈 거야 계속 가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매수에 더 주안점을 드신다면 같이 사도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사는 거하고요 계속 사가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만 계속 투자하신다 저감에서 물타기가 계속 돈만 넣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 없어요 보지 않고 그냥 싸지면 무조건 사는 거죠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성장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라주부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저도 응원하고 다음에도 또 정확한 저는 좀 현실적인 조언 드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100%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확한 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